Hi everybody, this is Jina and Jina's English. 안녕하십니까, Jina 영어의 Jina 쌤입니다. 오늘은 Grammar in Use Intermediate Unit 90 Relative Clauses 1 Who, That, Which 관계 대명사 Who, That, Which를 사용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Have you been studying hard? alright so let's see here this is from the book and i am gonna read it first for you look at look at this example silence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a clause is a part of a sentence a relative clause tell us which person or thing or what kind of person or thing the speaker means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look at this example silence 자 여기에 예문을 보십시오 look at the woman 여자 who lives next door 옆집에 사는 여자는 is a doctor 의사이다 이것을 우리는 relative clause 라고 한다 자 사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자 오늘은 who 뿐만이 아니라 who 그 다음에 which 그리고 that 거기에 더불어 what 이라는 관계 대명사에 좀 특수한 케이스 까지 들어가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제일 끝에는 제가 문제풀이 까지 지금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예문에서 제가 이 예문을 the people who live in this country 여기를 제가 이 예문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책만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조금 modify를 해봤습니다 we know a lot of people they live this country we know 우리는 많은 안다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they 그들은 live live 여기 in이 빠졌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in this country 그들은 이 나라에서 산다 or in the country 그쵸?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장을 우리가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하나로 결합해서 combine해서 한 문장으로 이 앞에 있는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장을 두 개로 결합하는데 왜 결합한다? 일단 문장을 결합하면 문장이 좀 더 advanced 한 문장으로 가고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a lot of people 사람들 그런 것들을 부연 설명해주는 그런 고급진 문장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combine 시키는지 let's look at how we can actually combine these two sentences by using relative pronouns okay so we know a lot of people 나는 많은 사람 안다 a lot of people 얘와 they가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얘랑 얘는 같은 거다 자 이럴 때 a lot of people 사람이다 사람이다 person 자 그리고 they가 주어라는 대명사이죠 자 주어동사 영어의 문장은 반드시 주어부터 시작을 하죠 주어동사 자 그래서 문장을 연결할 때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는 다시 또 쓸 필요가 절대 없다 또 한 번 쓰면 우리가 redundant 라고 해서 중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쓰는 대신에 요거 period도 없애고 우리가 깜짝같이 who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we know a lot of people who live in this country 딱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안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이 말할 때 we know a lot of people who live in this country 이래도 뭐 지장은 없지만 who를 이용해서 we know a lot of people who live in this country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한층 advanced than 그런 문장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who 대신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which는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 lot of people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일 때는 우리가 which로 받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사물이나 그쵸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들 그럴 때는 우리가 which를 쓰고 사람일 때만 who를 씁니다 ok let's go next one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문장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었어요 the woman is a doctor she lives next door 그 여자는 의사인데 옆집에 살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옆집에 사는 여자가 말이야 의사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자는 의사인데 옆집에 살아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이 굳이 the woman is a doctor 하고 컴마 해주시고 and she lives next door 이렇게 해서 문장을 combine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진 who 라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하면 훨씬 더 upgrade된 여러분의 문장에 그 영어 문장에 sentence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게요 the woman 하고 she가 같은 동일인분이니까 그쵸? the woman 과 she를 먼저 같이 연결을 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세요 the woman the woman 그 다음에 여기다가 is a doctor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장 lives next door 자 이렇게 하면 어떻다? 안된다 that's not right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a doctor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woman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incorrect sentence 그래서 how do we make this one correct sentence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냐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the woman 한 다음에 뒤로 가지 마시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가서 얘와 얘가 같으니까 she를 없애고 얘를 who로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the woman who 사람과 이 앞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단어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the woman who the doctor who my friend who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항상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the woman who the woman who 자 그 다음에 ah lives next door 얘로 갑니다 lives next door 하신 다음에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얘를 얘 위에 남아있는 문장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장이 자 문장을 우리가 그 combine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아까 했던 방법은 사실 쉽죠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나오니까 쉬운데 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고 좀 더 아주 고수들 영어를 좀 더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고수의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the woman 첫 번째 문장 the woman 주어고 is a doctor 그쵸 the woman is a doctor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얘가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who lives next door 얘가 얘를 꾸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여자 옆집에 사는 여자 그래놓고 이제 낙토를 안 하면 안 돼요 옆집에 사는 여자가 뭐 어쨌다고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이 동사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kind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teacher is a teacher is a teacher is a teacher 뭐 문장은 여러분이 단어만 이렇게 얼처나립하게 그 바꿔서 문장을 요래조래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구조를 알고 맞춰 끼워 맞추게 하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문 교지에 나온 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an architect as someone who designs buildings an architect 건축가는 as someone who designs building 건물을 design 하는 사람이다 what was the name of the person who formed you 아마 여러분 교재는 거우 주요 라고 나왔을 거에요 왜 선생님 교재랑 우리 교재가 틀릴까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교재 어 intermediate 3 북미 영어 North American English로 캠브리지에서 책을 새로 시작한 거고 제가 요거를 이제 다른 연구판으로 가지고 있어요 British English British English British English에는 born이라고 하네요 그거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who what was the name of the person who called you who phoned you 이렇게도 한다 영국사들은 영국신 영어 이렇게도 하네 자 what was the name of the person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who called you 너에게 전화한 사람 이름이 뭐였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next one anyone anyone who wants to apply for the job 아 누구든지 wants to apply wants to apply for the job 그 직업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말이야 must do 해야 돼 to do so 해야 그것을 해야 됩니다 by Friday 금요일까지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나온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지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문장입니다 what was the name of the person 자 그 다음에 the person이면 흰지 시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he or she 이렇게 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what was the name of the person 그럼 the person하고 예를 들어서 he 여자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he 랑 같은 사람이죠 동일 인문이죠 자 그러니까 아하 the person is the person 사람이다 그 다음에 she는 주어니까 아하 사람이고 주어니까 우리는 관계례병사 who를 쓰는구나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된구나 얘를 없애고 얘를 없애고 who를 써줬죠 예쁘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얘를 없앤다 척척 없애는 대신 who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 퀘션마크도 없애시고 끝에가 원래 퀘션마크 여기로 가야되요 이게 한 문장인거죠 what was the name of the person who called you or of course you can say what was the name of the person that called you that's not a problem but you cannot say which 하지만 which를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는 거니까 ok 끝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now this time I am going to explain about this silence ok anyone must do so by Friday anyone 누구든지 must do 해야만 합니다 to do so 그렇게 by Friday 금요일까지 않으면 큰일러 he or she wants to apply for the job 그녀든지 그든지 원하는 사람 뭘 원해요 to apply for 지원하다 the job 그 직업에 지원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돼요 이 두 문장을 얘가 두번째 스타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어려운 더 고급진 두번째 스타일로 지금 이것을 문장을 combine 시켰다 어떻게든지 한번 제가 또 한번 매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직이라고도 할 순 없겠지만 이것도 왜 이래 자 야 좀 없어져라 어 let's cut alright so what are you gonna do here let's find so we are talking about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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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he or she가 같은 같은 인물이다 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얘를 잘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anyone 하고 그쵸 anyone 쓰고 얘로 가면 끝장난다 오케이 얘로 간다 예 반드시 붙여준다 자 얘를 없애고 who anyone who 그쵸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쭉 써주는거에요 anyone who once to apply hold job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위에 남은거를 또 갖다 붙인다 must do so by Friday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서 두개로 나뉘어진지 보세요 anyone 첫번째 문장 여기가 있죠 anyone 주어 must do 동사 anyone must do so by Friday 얘가 첫번째 문장이다 오케이 자 두번째 문장은 어디로 갔다 오케이 두번째 문장 who wants to apply for the job who wants to apply for the job who wants to apply for the job 얘가 요 문장인데 who를 쓰지 않고 아 who 대신에 he he 나 she를 쓰지 않고 who를 써준거죠 so anyone who 얘가 지금 얘가 이를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anyone 누구든지 직업에 apply 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말이 안 끝나면 안되죠 그 직업에 원하는 누구든지 아 뭐 뭐 뭐 동사를 써주는거죠 must do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중에는 문장을 누가 두개 안 주어 줍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한방에 착 나오게 할 수 있는게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 되겠죠 연습하면 you can do it 하실 수 있습니다 alright now we gonna move on to the next one and alright so we are talking about things we use that or which not who in relative clause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we are talk when we are talking about things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we use that or which 우리는 다시 나 which를 써 후를 안 써 어디에서 in a relative clause 관계절에서 관계절이라는게 관계절 관계 대명사 형용사절 이렇게 좀 어려운 문법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거는 좀 일단 말은 안 하겠구요 한번 보세요 where is the cheese where is the cheese where is the cheese where is the cheese that was in the fridge 치즈 어디갔지? 어떤 치즈에요? 치즈를 설명해 주는거야? that was in the fridge 야 냉장고에 있었던 치즈 어디갔어? 하하하하 그쵸? 얘를 두개로 제가 브레이크다운 시켰습니다 where is the cheese? where is the cheese? it was in the refrigerator 프리지에이터 프리지는 영국식 리프리지에이터 미국식 오케이 근데 미국 사람들도 프리지하면 알아듣고 영국 사람들도 레프리지에이터 해도 알아듣는데 영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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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틀립니다 하하하하 so where is the cheese? it 자 우리 치즈와 it이 동일한 물건이다 자 그러면 it이 추어고 was가 동사다 아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치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치즈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치즈를 사람처럼 배우라면 안됩니다 재미없습니까 자 이럴 때 치즈는 사물이 아닌 things things 이럴 때는 우리가 that 서로 연결 which 로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where is the cheese? where is the cheese? 그 다음에 축 없애주고 that which was in the refrigerator refugiater refugiater 너무 기니까 그냥 제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the cheese 라는 thing이 왔고 was 라는 동사가 왔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that 대신한 위치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where is the cheese? that was in the refrigerator I don't know alright let's go to the next one 자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I don't like stories that have unhappy ending 나는 이런 이야기 안 좋아해 어떤 이야기? stories that have unhappy ending 그렇죠? 아주 결말이 unhappy하게 happy하게 행복하지 않게 슬프게 끝나는 것을 안 좋아해 Barbara works for a company that makes furniture 아 이 중에서 제가 첫 번째 거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I don't like stories they have unhappy endings 나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안 좋아 어떤 이야기가 안 좋아요? happy ending이 들어간 게 안 좋아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니까 stories가 복수니까 plural 복수일 때는 they로 받는 거죠 그쵸? 어쨌거나 stories가 thing 사물이고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they가 they가 they라고 해서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이라는 stories를 받는 거죠 사람이 아닌 things나 animals 동물일 때도 they라고 하죠 오케이 각설하고 자이가 주어니까 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멋있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I don't like stories stories 그 다음에 death을 없앤 대신에 우리가 뭘로 한다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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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unhappy ending okay which which have unhappy ending okay which 대신에 뭐도 쓸 수 있다 that well 아니면 여러분의 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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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좋아해 I like stories which have unhappy endings 그래서 원하는 말이야 슬픈 이야기는 왜 어 소리가 좋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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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난 기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is working is working again now 지금 다시 작동을 한다 이게 두 번째 내가 조금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원래 문장에 이렇게 된 거에요 the machine is working again now the machine is working again now it broke down the machine the machine 기계 the machine 발음 발음여 여러분 프로농세이션 machine machine it 자 이놈이랑 이놈이 같으니까 우리가 which 머신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로 연결하죠 자 그런데 반드시 얘네는 붙어다닌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the machine the machine what which 그렇죠 which 붙어다녀야 돼요 the machine which 그 다음에 얘 어떤 어떤 머신이야 the machine which broke down 고장난 기계 고장난 기계 고장난 기계가 어떻게 됐어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에요 어땠다 it's working again now 자 이 문장에서 어떻게 두 개가 결합이 됐는지 한번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chine the machine is working again now the machine is working again now 자 어떤 머신입니까 all right which broke down which broke down 고장난 기계가 it's working again now it's working again now 다시 작동을 해요 okay 자 제가 하나 주위에서 말씀 듣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hat is that is 제가 아까 그랬죠 which나 that을 쓸 수 있다 또 who나 that을 쓸 수 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that is more common than which but sometimes you must use which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that을 쓰면 that is 좀 더 common하다 좀 더 많이 쓰인다 왜냐하면 캐주얼한 그런 conversation 일상적인 그런 conversation에서는 that을 많이 써주는데 어 that을 쓰지 않고 무조건 위치만 써야 될 때에 예외가 있다 그쵸? 얘는 제가 다음에 강의 들어갈 때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so now we're gonna talk about what 자 여러분 what이라는 것은 let's compare what and that 자 that과 what을 우리가 비교해 보자 뭐가 틀리나 오케이 제가 한번 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happened was my first what happened was my first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얘입니다 what happened 그쵸? 일어났던 것은 그 다음에 동사가 뭡니까 was my first 나의 잘못이었다 이 was이라는 거 안에는 the thing that happened 그러니까 이 that이라는 게 관계대명사잖아요 the thing that happened 여러분 얘가 같이 한꺼번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what을 쓰지 않고 여러분이 that that happened was my first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that happened was my first 하면은 일어난 것 우리가 것이라는 것을 the thing the thing that have the thing the thing that that이 들어가요 the thing that 그런데 that만 써주면 앞에 있는 the thing을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 여러분이 the thing that을 다 안 써줄 때 what을 쓸 때는 앞에 그냥 what what 앞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what happened was what happened was what happened was good what happened was my fault 내 잘못이었어 what happened was my mistake okay 이런 식으로 한다 okay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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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자 관계대명사가 여기는 that 있잖아요 이 that이 사실은 which 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일단 말 안 할게요 자 that을 쓰고 that의 앞에 thing 이라는게 왔죠 앞에 선행사 the thing that the machine that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앞에 everything 이라는 말이 왔기 때문에 that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what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the thing what 하면 안되고 그냥 what이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what 안에 the thing that이 다 들어간 겁니다 아 어렵다 그쵸? the thing that the thing that happened the thing that happened the thing that happened 일어난 일 모든 것이 was my fault 내 잘못이다 자 세번째 문장 machine that broke down is now working again 자 아까 했던 문장이네요 이 문장에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the machine what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머신 이라는게 어 앞에 있는 선행사 thing thing이 왔어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쓰든지 which를 써요 여기다가 what을 쓰지 않는다 what을 쓰지 않는 이유는 a thing이 있기 때문이다 what을 쓰려면 a thing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께서 이해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비디오 돌려서 이해 갈 때까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lright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어 아 여기에서 열어보세요 I've never spoken to the woman who 관계대명사 나왔죠 who lives next door 여기에서 the woman 다음에 여기 아 아 휴지 아 죄송합니다 으 으 아 아 으 으 음 아 아 아 저기 에어컨 바람대 여러분 같아요 음 여기에다가 울어 이제 날씨 씨를 쓰면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후가 씨를 대변한 거기 때문에 쉴을 갖다가 꼭 붙여 놓고 4 5 5 5 5 5 5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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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6 7 5 5 5 6 7 7 웬만하면 영상이 길어져서 문제의 설명을 안해주는데 여기서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견이 궁금해요 여러분 옆에 그 챕터가 있고 책 뒤에 설명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문제를 제가 다는 못하는데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설명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이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반영을 해서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꼭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alright The waitress served us She was impolite and impatient 중요한 단어로 많이 나왔네요 그 waitress는 우리를 serve했다 그쵸? She was impolite 아주 impolite하다 공성하지 못했고 impatient 그쵸? 인내심도 없었어 이러면 안되는데 자, 그래서 the waitress하고 she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이제 더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waitress 하니까 the waitress 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얘를 얘 대신에 who was 아, 너무 두껍다 who was impolite and impatient 그런 다음에 자, 그 waitress 어, 불친절하고 인내심이 없었던 waitress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되죠 여기 문장을 어떻게 한다? 끝내준다 얘를 그래서 served u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Alright, let's go to the next one A building was destroyed in the fire uh, uh, uh 건물이 was destroyed 파괴되었습니다 in the fire 화재에서 It has now been revealed 이제 재건되었다 의미야 자, a building 하고 뒤에 있는 이 씨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건물을 말하니까 the building 잠시만요 커버를 좀 내려놓고 제가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쓰던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The building The building The building 그 다음에 예, 없애고 없애고 which이죠 which 그리고 또는 that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 써주고 has now been revealed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장 남은 거 그쵸? 건물 어떤 건물이에요? which has now been revealed 자, 이제 건물인데 새로 재건된 건물 건물이 어땠다는 거예요 얘를 써줘야죠 그쵸? 얘를 여기다 써준다 was destroyed was destroyed in the fire 자, 다 쓰지 않겠습니다 ok now some people were arrested 어떤 사람들이 were arrested 체포되었다 now they they have now been released 자, 그들은 지금 아, 이제 체포된 데에서 released 됐다 그러면은 석방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ok, some people 하고 they 그쵸? 여러분 이제 눈치채죠 the people 특정한 사람이니까 너를 써주는거 the people 그 다음에 없애주고 사람이니까 who 또는 that 그 다음에 이게 써주죠 that have now been released 자,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 were arrested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완전 바뀌어 버리네요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ve not been released 석방되어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were arrested 체포되었다 some people who have not been released were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음 석방되어진 사람들이 아, 석방 석방되어졌던 낯이 없네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석방되어진 사람들이 다시 체포됐다 그런 얘기에요 아유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하 그니까 석방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체포된 거에요 people who have been released were arrested again 또 잘못을 했나 그쵸 오케이 Alright, let's go to the next one The bus goes to the airport 자, the bus goes to the airport The bus goes to the airport The bus는 공항에 합니다 It runs every half hours 30분 마다 every half hour 30분 마다 마다 할 때 every 라는 표현 써주죠 자, 그럼 우리가 the bus 하고 it 하고 같이 붙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The bus The bus 어떤 버스 which 자, 또는 that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runs every half hour 이게 어떻다? 어떻게 어떻다? 자, 앞에 있는 문제 남은 거 써줍니다 goes 자, the bus니까 얘가 동사죠 goes 얘가 이실 때 여러분 동사에 es 붙이는 거 알죠 goes 그 다음에 goes to the airport 자, 이렇게 이 문장을 나중에는 얘를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내 머릿속에서 이 문장이 나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나오도록 합니까 해봐야죠 the bus the bus the bus that runs every hours goes to the airport 이런 식으로 생각 잘해서 만들어내십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re these sentences right or wrong? 자, 이 문장들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correct them where necessary 필요에 따라서 고쳐라 자, 1번은 벌써 나왔고 2번도 나왔고 3번 number 3 where is the nearest shop who sells newspaper? 여러분 보세요 near list shop shop을 말했어요 그쵸? 그런데 who를 쓰면 안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ich 또는 that 되겠죠 where where is the nearest shop which sells newspaper? 오케이? alright the driver which caused the accident was fine 500 pounds 영국식에서는 pound으로 하죠 여러분 그 뭐 third edition에서 dollars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the driver which 그러면 드라이브가 운전수인데 운전수를 사람으로 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driver who 그쵸? cause the accident 사고를 냈던 드라이브가 was fined 500 pound에 벌금이 부과되었다 오케이 number 5 do you know the person that took these photographs? 어 you know the person 너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 that took these photographs 이 사진을 찍은 사람 사람인데 왜 내 실수는 어, 맞네요 오케이 that's fine 오케이 or you can say what who 그쵸? 자, 제가 문장 이거 다 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here we go we have done to talk about relative pronouns relative clauses 오늘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who, that, which을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해서 여러분의 문장을 좀 더 구조를 정확하게 그리고 또 advanced 문장을 만드는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if I can do it you can do it however you must make your efforts 오케이 please please study everyday at least for an hour 매일 한 시간씩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your life will change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댓글에 여러분의 문장 만들어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I am so happy to teach you this new information and I appreciate always watching my video and I always appreciate studying English with me and I will try my best to help you guys out alright thank you so much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have a good day have a beautiful day